개혁신당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선거지휘권을 놓고 파열음이 나면서 합당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소재현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에선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내부회의를 진행했던 이낙연 대표 측은 조금 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통합 파기를 기획하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전 최고위에서 어떤 안건이 결정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통합 파기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의 통합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앞서 오늘 아침 총선 지휘권을 놓고 두 공동대표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사실상 총선 지휘권을 맡기는 안건이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의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사당화라며 반발에 퇴장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최고위 이후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작게는 4개의 세력, 그리고 더 크게는 한국에만까지 5개의 세력이 합쳐서 이뤄진 당인데 지금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뜻은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전결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갈등 봉합의 여지를 열어둔 데다 이낙연 대표 측도 밤사이 숙고해 내일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추가로 단수 추천과 경선지 등이 발표됐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어제까지 모두 133개 지역구에서 공천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조금 전 단수 추천과 경선지 등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먼저 추가로 단수 추천이 이뤄진 곳은 모두 13곳입니다. 서울 3곳, 부산 3곳, 경기 4곳, 전남 2곳, 경남 1곳의 지역구에서 단수 추천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박진전 외교부 장관의 출마지로 유력하게 검토되던 서울 종로에는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그대로 단수 추천됐고 중성동 가벤 윤희숙 의원, 경기 동두천 연천엔 김성원 의원이 단수 추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선은 총 17개 선거구에서 추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서울 중성동 의뢰선 이형 전 장관과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간의 대진표가 확정됐고 울산 남구울에선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 시장이 맞붙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선 모두 164곳에서 공천 절차가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역구 재배치 등 문제 등이 계속 논의될 걸로 전망됩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밀실 공천 논란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친문계 의원 등 특정 후보들을 배제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친문계의 인사들을 공천에 대거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현역 컷오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의정활동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당으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반발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1차 경선 지역구 23곳에 대해서 경선에 착수했습니다. 1차 경선 지역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8곳은 물론 텃밭인 광주와 전북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는데 경선 결과는 이틀 뒤인 21일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